아.. 암불 하나만 나와라 자.. 오늘 보여드릴.. 덱은.. 작은 거인 전병관 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원래는 거인 흑마가 어.. 용암거인과 산악거인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 작은 거인 전병관은 거인이 반절만 들어가 있어요 산악거인만 들어가 있죠 옛날에 제가 이제 좀 원래 기본 베이스의 거인 흑마에서 거인을 더 추가한거는 삼둥이 거인 삼둥이 거인 흑마가 있고 거기서 거인을 좀 뺀거 작은 거인 작은 거인 흑마 근데 이거는 얼굴이 너무 없는 흑마의 아류작이 아니에요 왜냐? 이번에 추가된 비밀결사 카드를 적극 활용했다 여기 비밀결사 급사도 있고요 비밀결사 약제사를 두개를 꽉꽉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인 흑마의 단점이 뭐예요 4코스트 3코스트까지는 저 터져야되고 그 기간 그 시간동안 필드를 상대방이 깔 수 있게끔 해준다 고고고고.. 고것이 이제 문젠데 이거는 폐보충을 해주면서 그쵸? 폐보충을 해주면서 하수인을 깔 수 있다 3코스트 4코스트를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어.. 산악거인이나 비룡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 요런 느낌이고요 원래는 2코스트때 폐보충을 해주고 싶으면 그.. 행상인이었는데 어.. 윈이 그.. 해적전사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막아주려면은 밀고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두장을 꽉꽉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마우단님 반갑습니다 혼전 좋죠 흑마한테 딱 맞은 하수인이죠 일단 비룡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에 좀 템포가 고리도 가져가고 테스트요? 조금 해봤는데 혼전 나가고 드로우하고 급사 나가면서 폐보충 해주면서 비룡 나가면은 아름답겠죠 평가 상황을 봐서 드로... 요걸로 나가고 요거 해도 될 것 같고 음 거인 그러면 요거 나가야 되니까 요거 나가면은 3코... 5코스트인데 다음에서 거인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비밀결사 급사가 나가고 그리고 이거 그거죠 미친새끼 그 미친새끼 은신일일 미친새끼 요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생명력 흡수 미친새끼용으로 요걸 합시다 그리고 고리랑 연계도 되니까 최초 역도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뭔데 이렇게 자꾸 뭐지 거인이 용왕 거인이 빠지고 거인 한쪽만 들어가서 작은 거인이... 아휴... 리노였네... 존망이네... 이건 상성이 너무 안좋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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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잡았어야 됐나? 똥똥으로? 똥똥해서 잡을걸? 그쵸... 아... 전병관 1988년 서울올림픽 52kg급에서 은메달을 따고 4년 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은 사나이 별명은 작은 거인 아휴... 아휴... 흠... 흠... 제이게... 아울롤... 또 아울롤! 흠... 양을 가네? 흠... 이제 아들. 요거 요거 쓰고 그 개짓거리 뭐야 미친새끼 거 미친새끼 뭐죠? 킹습 아 목돈이 많아요 드셔보세요 아홀롤 마음가짐 소멸 소멸 다 썼나? 빨리 빠졌네 소멸 패거리 패거리 탔네 소멸 타가지고 이런거 나오면은 못버틸텐데 패거리 그바 안되고 아저씨 혹시 지금 하고 계신데 카드리스트를 이말련 마이너 갤러리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시죠 역사 속으로 사라지시죠 카드리스트 여기다 올렸잖아요 뭔절 이걸 이걸 빼고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저요? 컴퓨터? 150인가? 해적전 사용 상대가 있죠 2코스트 밀고자 이 정도가 많아요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형우깍 나가고 아 끝났어요? 아 이걸로 하면 끝났네 카드는 비슷하고 패거리 하나 탔고 그러면 얘 회보충 할거 없고 아울롤 아울롤 해가지고 나 죽나? 아 나 죽을 수 됐겠다 근데 얘가 몇댐 차이지? 23은 나 카드 장수가 좀 차이 나네 소멸 다 썼어 혼절 하나에 있어 그 봐 아저씨 멀롱머그컵 어디갔어요? 멀롱머그컵 어디갔어 나 죽었네? 아니다 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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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력합니다 작은거인 전병관댁이 아셨죠? 이거야 유니클로에서 왔어요 그쵸? 패거리 안 터졌으면 폐보충하면서 해가지고 이거는 리노흑인데 리노흑 상대로는 얘는 피니쉬 있고 나는 피니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불리하긴 해요 하지만 초반에 거인을 앞세워가지고 좀 한다면은 저한테도 승산이 있어요 평화가 필요없죠 평화가 필요없죠 이런거 비룡하고 그 거인을 찾아야지 뭐 요거를 리노로 소환해가지고 할수도 있어요 요거 나가고 다음 요거 하면 빨고 요거 나가면 그거 쓸수도 있거든 3코스트 이거 어둠의 화살 아니면 낼게 4코스트에 요거 원하는 게 원가 이거 냈으면 어활은 아니네요 없잖아 넌 뒤졌어 너 쓸라나? 침묵 쓰라나? 침묵 쓰는 덱도 있고 안 쓰는 덱도 있고 왜냐?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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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은 안나오겠네 올빼밀을 쓸 리는 없으니까 보통은 4,3짜리 쓰자 소리 지르지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여기서 거인 딱 나오네 아깝다 쪽발기 없어? 아이씨 나 재수없으면 타는 거였네? 아무 생각 없이 했네 리노 나가야죠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리노 나오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이게 비밀결사 비밀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죠 저거 왜 내나 했음 제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쟨 왜 다 없냐 그러게 왜 다 없냐 얼마나 욕심보되기길래 이거 리노 써야돼 얘 아깝지만 써야돼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 우재가 질걸 우리 우재가 질걸 써야돼 다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우재가의 legit 때리고 못하게 ее 때려내 그리고 분명히 티씨도 있을 것 같아요 낼 게 계속 없었거든 아 나 타네 하.. 나 타네 아 나 좋은 거 탈 것 같은데 내가 거인 탈거 같은데? 오! 내줬어! 내줬어 타는건데 이득볼라고 이, 이런게 광역도 해줘요 그 아까 걔네 사, 사짜리가 물약, 물약맨들이 요고 얘로 물약을 또 뽑을 수 있는 근데 이거 빨면은 앞도 그거 할거 같은데 바로 먹어가지고 아, 물약볼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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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지 끄면 안 좋은데 이거 압도 안 부르잖아 이것도 별풀어 있을거란 말이야 안 부릈네 이걸 한번 쓸면 음? 안 부를 안 써? 아 옥냥이님 282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2개 써? 2개 쓸까요? 뭐가 좋을까 별로 없어 물론이지 물론이지 저 리누 없어요 아 이거 얘가 먼저 변신해가지고 이게 이게 문제야 얘는 피니쉬가 있는 것 같고 난 없는 것 같고 근데 분리했어 도발 부여가 내가 없네 차라리 도발 부여가 잡혔으면 두 개 있는데 리로이를 소환했으면 됐는데 맞죠? 아 근데 상관없어 그거 수액하거든 6,6짜리가 나오는게 감단이 안되는데 이렇게 나갈까? 빛이 발톱 MP 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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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홀 어차피 뻥튀기 해봤자 사슬도 될꺼하니까 요걸로 볼게요 4분의 1로 나왔다 카보트 그래도 카보트 괜찮네 이렇게 이를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이거 잡을게 아니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실력라그 이거만 하는거야 설마 이거 지금 광역 하나도 안나와서 중요한 순간 하나는 뚫겠네 그리고 사슬 하나는 사슬 하나는 뚫고 하나는 사슬 안불땜에 안박을 수 없어 하나 사슬이 이게 문제인데 사슬아니야 물약이 이렇게 한가 저거 투템 없애기용 얼핵 얼핵 졌다 죽이네 어차피 얘만 남으니까 지불을 쓰면 어차피 끝나고 얘를 할꺼면은 동전 티씨를 왜 봐 이걸 데리고 와서 이거 호로록 한다고 지불을 하고 지불을 하고 하는게 낫지 구독 우앗 칭 칭 칭 우암 개구리는 없어 아저씨는 최근에 꾼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꿈 아꿉니다 튀기는게 하나 더 있나? 튀기는게 있네 아저씨 아저씨는 기억 안나겠지만 며칠 전에 히오스식 구직법으로 면접 봤다는 특수에요 특수라서 사실 사람이랑은 말을 못해서 면접 조졌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합격해서 취직했어요 구독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 또 암불 하나만 나와라 나올만 했다 아니 나올만 했어 아홉 장입니다 하 내가 다른 덱이 뭐뭐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카드가 아까도 혼수차 두 장만 쓰나? 요즘 쓰라는 뭐 이런거 모르니까 트렌드를 모르니까 쫄리시해 너 지옥을 받아라 물론이지 고리를 한번 하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거 뭐야 미친 미친놈 괴수도 다 썼고 그거 뭐야 불토도 다 썼고 마나토템도 다 썼고 모두 다 썼고 싫 흠 흐우 Hollow 좋아요 작은 거인 전병관 오훗 저거 블러드 월드 사슬리 한장 안 나오긴 했어요 그 상대는 빨리해라 이건 비치? 혼전 어? 걱정하지마 비치덱? 비치덱도 초반에 거인 처음에 막 팔팔 나갈때 있죠 4코스트에 못막아요 은근히 못막아 모험을 모험을 뭐야 이거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빨자 이건 빨아야돼 아 깊은 빛네 아 때려 끝이 있어 아 해적은 무거운거 안나 근데 이게 지금 재수 없어서 좀 좋은거 나왔네 절개 이거 어차피 암블루 한번 쓸어야되거든요 지나갈거면 암블루 쓸거면 예를 내는게 낫고 엠 힘을 마시 워 띵 썩땅 아 시 표우냐 좋은 물건이 있는데 말이야 좋은 물건이 있는데 말이야 어 아 이러면 안되잖아 아 막 이런 물약이 있거든요 그 뭐야 시비 채워주는 물약 파수병을 안부라는게 나왔겠다 도발이 있으니까 얘 그것도 쓸텐데 퓨퓨퓨 그 뭐죠? 3댐짜리 퓨퓨퓨 혼절 흠 절개야 이거 절개 얘 돌진까지 있으니깐 힐은 어차피 찾아도 지금 안되잖아 3코 힐이 있어? 아 힐은 할 건데 요거 내고 요걸 할까요 그쵸 물약 아 제일 안전한건 요거 내고 요건데 요거 내고 이거는 도발이 너무 쉽게 뚫려 도발 했으면 살았겠네 어 뭐 제일 중요한건 제가 그 파수병을 불태웠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거지 두번째는 할만했어